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상황이 안 좋아요 머들레오 덕분에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 전쟁의 참상을 잘 알아야 돼 참 슬픕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는 전쟁 관련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 전쟁은 너무 끔찍해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상황을 좀 알아야 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중동통이죠 성류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은 재미있게 웃으면서 못해서 조금 그것도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만 워낙 심각하니까요 오늘도 좀 진지하게 다가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스라엘 전문가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천공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국방부 대변인 출신입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으로 함께합니다 천공 관련해서 보도에서는 많이 봤었는데요 본인이 왜 이스라엘 전문가입니까 아니요 학위 논문을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 북한하고 비교해서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10일 정도 마사데아 요새부터 시작을 해서 좀 누볐었고요 이스라엘 전문가는 아니고 안보 전략 쪽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뭐 딱 필요한 분을 저희가 모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략이 북한과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썼다가 이스라엘 대사관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간접적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공통점은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국가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내재된 국가심성이 포위심성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는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적 심리상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나 주변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핵을 개발하게 된 거고 어떤 공격에 있어서 또 적극성을 띄고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해서 생존 전략의 본질을 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여기 10일 다녀오셨다는데 저 한 10년이 10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을 잘 믿지 않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지원을 잘해줘도 결국에는 미국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인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새로운 관점으로 깜짝 놀라시네요 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쪽 상황이 이스라엘은 보복 시작했고 지상전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또 여기 참전할까 봐 또 걱정이 되는 거고 게다가 또 바이든이 18일에 이스라엘에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스라엘 예비군 다 소집해서요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한다고 선언을 한 후 병력만 집결시키고 아직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일단 심리전을 하는 거죠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대원들의 힘빼기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들어올까 내일 들어올까 계속 기다리고 심리전을 하는 거죠 심리전을 하는 거고 일단 두 번째로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죠? 드론으로 정찰 드론을 띄우거나 비행기를 띄워서 가자지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여야 됩니다 그때 딱 들어가기 가장 좋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준비들 그다음에 작전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준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현지시간 내일 수요일이죠 방문을 하는 것을 알려졌는데 제 생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할 때까지는 지상군 투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든이 가면 예를 들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까? 지금 이미 벌써 블링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자유권을 인정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 셀프 디펜스 당했으니까 너네 보복해도 된다? 그렇죠. 일종의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맞죠. 이번에는 이스라엘판 거의 펄하버 진주만군요 그다음에 구일 테러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충분히 대응할 자기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대통령이 실제로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얘기로는 적극적인 외교적 지원 군사적 지원 이런 것을 다 해줄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2천 명 파병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파병은 맞는데 전투병은 아니고요 전투병은 아니고 군사적 지원, 조원이나 의료 지원을 위해서 파병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말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갔다가 레바논도 간다고 하던데 말리러 가는 건 전체적으로 크게 확전되는 걸 말리려고 하죠 그다음에 가자 주민의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하라 그걸 이제 낙탄 양호 총리에게 부탁을 하겠죠 너무 무차별 공격하지 말고 하마스의 괴멸은 용인할 수 있으나 가자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는 것은 그게 무슨 무자러듯이 됩니까? 안 되지 그거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총리를 직접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전투병이 총리가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이스라엘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의 말이나 미국의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네, 이스라엘은 들은 적도 없고요 그게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유엔 안보리 제재의 결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6번이에요 핵과 관련해서 6번 미사일 관련해서 한 번 해서 총 7번이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300회에 달합니다 그래요? 진짜요? 그 정도로 이제 자주권을 강조합니다 자주권 그래서 미국이랑 동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동맹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약받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에 자율성을 내주는 거거든요 미국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뭘 할 때도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제한을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행동의 자유를 포기하는 건 생존권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4차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4차례의 중동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례의 레바논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피파다라는 민중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립전쟁에서 제일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스라엘이 6,300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구의 1%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속죄일단인 1973년 용키프로 전쟁에서는 4차 중동전쟁에서는 한 2,6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또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미국의 중재를 받아서 뭘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볼 때는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바이든은 없네요? 변수에 없네? 그렇죠 바이든은 그냥 어찌 됐든 미국이 가장 힘든 국가가 미국이에요 무기 금수 조치도 미국이 했고요 독립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아랍 5개국과 그다음에 사우디 예멘 파견대가 왔는데도 7개국하고 싸우면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련의 지원입니다 소련의 지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주변국, 우방국을 믿지 않아요 믿는 순간 자기네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마사다 컴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마사다 요새에서 로마군에 항전을 하다가 끝까지 절멸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이 절멸하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이산 떠돌이를 전 세계를 떠돌았잖아요 그다음에 포그롬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학살을 당하거든요 대량 학살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홀로코스트, 히틀러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국제사회, 우방국이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 아랑국들은 호시탐산, 자기네 생존권을 치려고 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머릿속은 오로지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게 아주 강하니까 그래서 이번 건으로 보자면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승리 아니고 여기서 휴전을 한다는 건 아마 최초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상황 중에서는 최초의 전쟁이 될 거예요 중재 없이 그러면 이 하마스도 어떻게든 절멸 순간까지는 가야 돼요 민간인이 됐든 뭐가 될 건 다만 지금까지 가장 새로운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질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세계 국가의 한 30여 개국의 또 인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 새롭게 봐야 될 변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 가자지구를 점령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는 어떤 그런 목표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목표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목표는 아니고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자지구 내 하마스가 만들어놓은 땅굴 메트로시티 완전 땅굴 밑에 만들어놓은 엄청 크더만요 500km 500km예요? 과장해서 한 500km 되는데 과장은 하지 마시고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CNN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무기하고 무비 트랩하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군이 가서 좀 파괴를 해야 된다 아 땅굴 파괴? 네 그다음에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무장해제해야 된다 아 하마스 무장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지금 나타나는 총리가 코너에 몰려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사법 문제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에 자국민이 1500명이 죽었어요 전쟁 시작한 지 10일 만에 전례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부승찬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없던 일이에요 자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치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둘이 있는데 한두 명은 사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가자지구 재정명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해봤자 이스라엘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거 230만 되는 가자 주민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걸 이스라엘 군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치군은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렇죠 그거를 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제 얼마동안 군사 작전을 할 것인가 이제 작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오래 하면 그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일방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죠 원래 휴전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치고 나오는 네 잘 되면 휴전을 하는데 출전이 안 되면 일방적으로 그냥 철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가자 주민 전체를 어디다 지금 쫓아낼 겁니까 지금 이집트가 이집트 아니에요? 이집트가 지금 국경 열어주지도 않아요 랍파 국경을 닫아버렸어요 이집트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집트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100만 명이 들어오면 그거 누가 다 먹여 살립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이집트가 조금씩 도와줬다면서요 조금씩 도와주는 거나 100만 명의 파리스탄 주민이 시간이 반대로 넘어오면 그거 누가 다 감당해야겠어요 누가 집을 주워주고 누가 먹을 거 줍니까? 이집트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국가 아니에요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전은 그렇게 갈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게 헤즈볼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 레바론의 헤즈볼라 헤즈볼라가 하마스 이런 조직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단체입니까? 무기 체계도 훨씬 좋고요 싸움도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마스는 애들 장난이고요 헤즈볼라가 진짜입니다 헤즈볼라가 리얼메코예요 진짜 무서워 제일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게 되면 일단 두 개의 전선에서 남북 두 개의 전선에서 싸야 되고요 이스라엘 병력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 더 많이 배치를 하냐면 북쪽에 더 많이 배치해요 왜냐? 헤즈볼라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헤즈볼라를 세워준 단체가 이단이거든요 국가가 이단이거든요 이란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보고만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할 것인가 무기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향후 이 전쟁의 방향 그리고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항모전단을 두 개나 하나는 이미 와있고 또 하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항모전단을 두 개를 배치했어요 그렇죠? 네 두와이트 아이전하워저 항모전단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헤즈볼라나 이런 이란이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보낸 거예요 하지 마라 니네 아 이란야 너희 하지 마 하지 마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 참전의 키맨은 이란이네요? 아니 확전의 키맨? 헤즈볼라하고 이란이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참전하는 것은 둘이서 결정해야 돼요 이란하고 헤즈볼라가 합의를 해서 헤즈볼라가 참전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럼 미국이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헤즈볼라가 만약에 참전하려면 헤즈볼라를 타격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지금 남아있어요 실제로 미국이 완전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전쟁으로 미국하고 이 당 간의 대결구도로 갈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야 그건 막아주셔야지 그렇죠 최악의 경우야 그렇게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중동에서 임발부에서 이겨본 전쟁이 없거든요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아프가니스탄이 그걸 보여줬고 이라크도 보여줬고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이 관과한 게 있거든요 이제 관과한 게 뭐냐면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기껏해야 로켓의 공격이 전부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잘 보시면 상비군 우리로 치면 이제 현역 군인들이 15에서 17만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경 지키기도 버겁단 말이에요 주변 국경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정보력을 가지고 예비군을 빨리 동원시키는 시스템의 군 시스템이에요 다른 국가들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지구의 하마스나 해주볼라 같은 경우는 위협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의 어떤 생존적인 위협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국가가 아닌 집단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등한시한 측면이 많아요 주변 나략국 뭐 이에 대한 이란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었고 이라크 오시락 원전을 폭파하는 거라든지 이런 국가적 전쟁을 지금까지 거쳐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나 이런 건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군요 이게 모사드의 정보 실패다 이렇게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원래 시스템 국가 생존 그러니까 이제 전략 시스템 자체가 주변 아랍국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 수립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을 이스라엘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놀랬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은 좀 새롭게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문법과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2014년까지 하마스가 그냥 로켓을 쐈어요 사람이 넘어온 거라고 지상군이 침투를 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완전히 1500명에 대한 하마스 대원이 지상군을 끌고 철책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가짜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 22개를 점령해서 학살을 했기 때문에 무섭더라고 전례 없는 사건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된 이유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가짜 지구가 아니고 요르단강 서안에 훨씬 더 관심이 더 많았어요 이 사건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왜냐하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도 무장단체가 많기 때문에 웨스트뱅크에도 무장단체가 많아요? 네 많아요 하마스 대원도 있고 서안 지구 저기 많아? 저기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짜 지구를 등한시했어요 그거에 허를 찔린 거죠 거기다가 하마스가 좀 속임수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전쟁 나기 전에 우리 가짜 노동자들 노동허가 하나 좀 많이 내주세요 우리 경제적으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좀 해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카타르가 돈을 좀 우리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카타르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허가해 주세요 이런 거는 카타르 뭐예요? 카타르 카타르가 가자 주민들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카타르가 누군데? 카타르 말하는 거예요?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인데 이스라엘 발음 아니 아라부 발음이 카타르 아니고 까요 카타르 죄송합니다 제가 또 다른 무장단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카타르 카타르 그래서 그걸 다 해주니까 이스라엘 측은 생각을 했던 게 아 얘들이 전쟁에 관심이 없구나 우리한테 잘 보여서 달라는 걸 지금 얻어내려고 하는구나 가짜 지구를 사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무장투쟁을 잠시 내려놓을려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 완전 뒤통수 맞아서 완전 지금 이스라엘이 힘든 경우에 댓글에 선생님 무슨 이스라엘에 돈 먹었냐고 너무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성원함을 좀 표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유려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고를 제가 설명하잖아요 아 그래 아 이스라엘의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편을 들은 게 아니고 편을 들은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난 배경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 내 들어가서 가지고 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게 친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건을 어떻게 하면 사건이 낫는가를 중속적으로 보기 위한 겁니다 친인계가 아니고 10년 살긴 하셨지만 친인은 아닙니다 친인계 아닙니다 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얕게 봤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얕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동거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분화를 했지만 동거를 하는 시스템인데 통신과 통행의 제한을 확실히 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걸 아예 차단시켰거든요 그 얘기는 연대를 없애는 거예요 어디와 어디와의 연대요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의 연대를 없애는 거거든요 통신망 가자랑 서한지구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터넷망을 아예 차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스라엘의 에리코라는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을 저희가 들어갔어요 여리고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휴게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안내자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안내자가 있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차를 몰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한국인 3명만 중앙일보 기자랑 해서 3명이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터넷이 안 돼요 전화가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통신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럼으로써 서로 어떤 거를 공모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군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을 더 두려워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뜬금없이 그냥 기습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은요 매일매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어가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IDF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매일매일 그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거예요 건문검색하다 저항하면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런 얘기는 왜 쑥 빼고 말씀하세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그 다음에 이제 돈줄도 완전히 쥐고 있잖아요 그냥 착취받는 팔레스타인들은 착취받는 노동자예요 일용직 노동자잖아요 통행증을 발부받아야만 나갈 수 있고 건문검색을 다 받고 이스라엘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동현장은 굉장히 처참하고 처참하죠 상당히 분리되는 아 성일광 선생님 이런 얘기 왜 쑥 빼고 나 몰랐어요 진짜 이거랑 이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관이 있어요 아주 상관없지는 않겠죠 상관 많죠 왜 이 하마스가 그러면 이렇게 저항을 하는가 이렇게 무장저항을 하는가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억압정책 정책이 있어 탄압정책 잘 알고 있어요 서한지구의 사람들 유대인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 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괴롭힌 거 그다음에 마을에 주택을 불태운다든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동차를 불태웠지만 이스라엘 군 경찰이 말리지도 못했어요 그걸 린치를 가한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한 사람씩 죽는다 맞습니다 한두 사람씩 청년이 죽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군하고 대결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이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잘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이 많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스가 들어와서 민간인을 1300명을 무장하지 않은 1300명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안 되고요 그거 옹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도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과 상관없는 가자 주민을 죽이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제가 눈촐을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을 딱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금 힘들고요 큰일 났네 한쪽 팩만 들은 게 아니라 답이 없어 얘기만 하면 그냥 욕을 먹습니다 지금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너무 첨예해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오늘도 미국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백인이 팔레스타인 집에 들어가서 A를 그냥 칼로 찌로 죽였잖아요 팔레스타인 출신이란 아랍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이게 지금 전례 없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분멸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 그럼 아까 그 네타나후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러설 방향이 없잖아요 일단은 쳐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그나마 그 안에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거예요? 최대한 빨리 작전을 끝내고 철수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이 약간 당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군사 작전 기간이 최대한 빨리 끝나야 된다 계속 이게 길어지면 약적 간의 피해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존슨 알지? 왜요? 얼마 전에 풋사는데 같이 차 타고 왔거든 차에 딱 타자마자 물어보더라고 누구 편 있냐고 이스라엘인지 팔레스타인지? 바로 바로 물어보더라고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지금 이게 최대의 이슈야 그만큼 예민한 이슈라는 거야 아유 얘기하다가 노탁으로 또 전환됐네 아 현실이 이렇게 잔인한데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도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준비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게 오늘 메인디쉬 아니었어요? 그게 메인디쉬였는데 아 지금 이제 현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좀 청량 교수님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전쟁이 끝나요 우리 성 교수님의 귀여운 캐릭터를 빨리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옷도 지금 양복을 입고 다니셔야 돼요 피스도 보고 싶고 진짜 아 근데 그 피스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계속 생각나는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댓글도 안 틀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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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